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건수와 규모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은 32건이고, 계약 규모는 13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연간 최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성사된 기술 수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계약을 성사시킨 기업은 지시셀입니다. 지시셀은 올해 1월 미국 법인 아티바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 MSD에 세포치료제 관련 기술을 수출했으며, 계약 규모는 2조 900억 원입니다.